신랑말과 정장 반바지 그리고 화이트 셔츠에 넥타이까지 짜잔 셔츠가 안 되나요? 호나 여기가? 짜자자자 아이고 예뻐요 넥타이가 생명인데 딱 여기 혹시 분보기 같은 거 좀 있나요? 물 같은 거 살짝 분보기는 왜요? 어? 나라 줘 아빠 손에 뿌려줘 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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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따가 봐 하하하하 그건 올빼머리로 할까? 아니면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할까? 웨이브로 웨이브로? 자연스러운 웨이브일 것 같은데요? 번호 의견은 없고요? 자연스러운 웨이브 오늘 아빠가 신경 많이 쓰는데요?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이 들어봐 아빠가 아이 잘생겼다 아이고 인물 좋다 오늘 예쁘게 찍어줘 두 스타일 예쁘게 찍어줄까요? 여기서 앉아서 봐봐 오늘 앉아서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증명사진이라 더 어려운 거예요 그쵸 정면을 봐야 되니까 오늘 어? 삐까 푸 삐까 푸 하하하하 좀 많이 경직 sochh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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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는 거예요? 저거 정말 어려워요 너는 아빠를 안 봐주네 그래, 힘들었어 힘들죠, 아이도 힘들죠 사진 촬영이 쉬운 게 아니야, 건우야 응, 맞아 준비됐어요? 올라가자 이것도 지금